고아이네 뭐가 또 와? 응 네! 알려줘 빨리! 달라봐 아니야 아니야 아 빡치게 하네 진짜 미술관이야 미술관 미술관에 미술관 들어간다고 미술관 들어간다고? 응 어디? 서울시리? 응 그럼 뭐고 뭔 소리야? 대학을 한다는 거야? 기획전 같은 거 응 어디? 액션 어머머 진짜? 대박이다 박냄 오 진짜? 왜? 오 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야? 제니퍼 한방그란 이름이 한방그야? 아 예 아니 선이 한방그 제니퍼 항하고 버그인 거야 핸부르크 그런 거 잘못하냐 꼭 버그가 뒤에 가지고 아 근데 좀 약간 옆에서 말하기 아 내 옷을 말하기 그래 약간 다들 좀 그렇게 한 대가 하면 안 돼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면 안 돼? 하러 진짜 짜증나네 아니 그냥 아니 조심스러우니까 왜냐면 이게 좀 그렇잖아 아니 좀 다른 회를 낮을까도 좀 고민하고 있어 뭐 무슨 작업으로 들어갔어? 대형 카메라로 작업했던 게 있어 사진? 아니 왜 그건 짜증나는 거야? 아 하하하 아니 상상 웃기고 애기만 쓸 거라고 시필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진이야? 하하하 사실은 그게 그 부팬 화장실 있잖아 그 옆에 제 게시판 들 있잖아 거기도 이제 거기서 사진으로 이제 하 하 하 하 하 하 여긴 어린 사람들은 사진 보여 우와 대형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여러 번 크롭 하고 픽셀의 질감 좀 살리려고 했던 거였고 잠깐만 이거 핸드폰이 맛이 없는 거야? 아.. 수고하해! 아 이거 아니야 아 민고를 위하여 짠 위하여 핸드폰? 열심히 해야지 잘해 잘 찍고 있는데? 아까도 엄청 엄청 무서웠던 사람은 어디 갈 줄 알아? 엄청나 오만하네?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나 이거 작업이 안 나왔어 그냥 아! 좋은 난방지를! 뭐 안 맞아? 내가 갖고 와 DP 어떻게 할 거야 DP? 응 그게 아니라 그래 그게 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해서 작품 판매 쪽으로 좀 가려고 생각하는 사료 그런 거 이번 것도 사실 그런 거 좀 약간 나왔는데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네 포트폴리오 똑바로 정리 아직 안 넣지 않았어? 글 써준다고 하는 거야 술 먹자 야 관급 작가니? 관급 작가니? 관급 작가니? 아 화장실 옆에 아유 이 제품은 피전도 안 먹을 텐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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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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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어때? 여기 올라가서 사질로 어쩌냐고? 왜 고민해? 보통 좋으면 좋으면 싫으면 싫을 때 바로 나오는데? 난 원래 잘 너무 잘 안 봤어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흑 제니퍼 그 두분께서 폐를 좀 더 더 나아가야 된 작업이라고 해 근데 지금 내가 뭐 세 장밖에 못 봐갖고 네 장 네 장 크게 뽑아야지 근데 왜 크게 뽑아 크레애 비싸게 페리니까 아 근데 아니 근데 근본이 없는데 갑자기 확 들어가니까 아니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유튜브를 접을라도 조금 이미지에 좋지 않는 것 같아요. 아 팬들이잖아 팬들. 제가 좀 강의해준 분들도 보면 안 되겠지. 멋지네. 멋지네. 근데 관에서 전시한 사람들은 계속 그쪽만 돌지 않나? 그래서 유튜브를 정리하려고. 진심이야? 진짜로? 응. 정리 다 해야지 이제. 본인 이름 걸고? 진짜로? 끝떨어질까 봐 그런 거야? 왜 끝떨어져? 선언해 내 명성을 위해 니들을 정리한다 여러분. 선언해 내 명성을 위해 니들을 정리한다 여러분. 뭐? 할 수도 없어. 세상에서 제일 중수품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팬이랄까?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언제나. 우리 멈추냐는 용기는 안 내릴 거. 난 내려줬으면. 인성문제. 야 그거는 뭐지? 진짜 대박이다. 자기 꺼 내려줬으면 좋겠다. 멈추자는 용기 별을 당했잖아. 내 콜라봐. 연예인들도 유튜브 나오는 시대. 내 거? 내가 오빠랑 꽤 결성해달라 했는데. 안 되겠네 이제. 못하지. 안 되겠다 장난이랑 진심을 잘 구분을 못해서. 진심이야? 난 그래 그 사실은 산다는 사람이 이미 나왔어. 이거 이거 사진을. 사진을? 근데 오빠 지금 그거. 오빠 그 사람 뭐 산다고 쳐. 근데 오빠 지금 그거 하나만 갖고.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하기엔 너무 이른. 결정 아니야? 작품. 할 수 있어. 2개를. 2개. 매일에 이렇게 왔어. 제니퍼 그분이 하신 건데. 보내주신 건데.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거지. 진짜 놀란다 씨. 아 힘들어. 근데 형보다 안 넘어오네. 아아악. 으악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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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실이 빠. 왜 이렇게 해보냈어. 까 이 새끼야. 까. 아니 재수 없다기보다는. 아 사람이 현실감각이 없나 약간 이 생각보다. 아. 저렇게 살면. 되게 현실적이네 혜진이가. 그러네. 아 현실적이네. 아 현실적이네. 아. 걱정해졌구나. 착해 착해. 오히려 걱정해졌어. 미친놈이잖아. 지금. 까!